그릇이 오븐 빼놨어 이거 갖다 놔라 근데 나중에 일단 속이 다 비싸고 놔라 놔놓고 일단 이거 포기 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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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이 면이 김을 어떻게 먹는거야? 그냥 적셔서 무 싸무 속이 평소pot 쨀요 ㅋㅋㅋㅋㅋㅋㅋ 가요 밥 먹고 싶었는데 우와 맛있다 사진을 안 찍어 찍어 지금 오우야 네 말도 잘 안했는데 동영상 찍었다니? 사진도 훔쳐갈 땐 사진이 왜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? 맛있겠다 맛있다 진짜 우리 한 번 찍다가 떨어뜨렸다 맛있어 맛있어 귀엽다 맛있어 아 그래? 언제쯤 엄마가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? 엄마 일부러 그러지? 너무 맛있어 너는 뭔데? 언니 꺼 매운 거 안 매운 거거든 아니 그니까 언니 꺼의 매운 버전이라고 볼게 응 ice Ep. 네 동의 치즈 파 조v 소 파 파 파 파 파 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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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잘 나왔 Bus. 맛있어 아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엄마 엄마 여기 옆에 열어봐 케이블 옆에 열어봐 여기 Vin 비추 고추 고추 이렇게 이 하구요 피슈 이 피슈 미니 숟가락으로 고구마는 없던데? 어구 두께 기다려봐 이 떡볶이 던져서 먹다가 이것도 먹고 싹싹다 어디가? 그거 구경하러 왔는데 고춧가루 고춧가루 잎 소스 소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